여보세요? 바로 뒤에서 전화하는 건 뭐예요? 그쪽 목소리가 두세 개를 겹쳐서 들려서 떨리... 아... 아니에요. 저 일할 거예요. 당신은 호기심도 많아서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 물어볼 거잖아요.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어요? 장난 그만치고 전화 끊어요. 이걸 빨리 해결해야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집중해야죠. 아니, 지금 먹을 생각 없어요. 시간이 아까운데... 혼자 먹으면 안 돼요? 자꾸 옆에서 칭얼대지 마요. 참 곤란하네. 더 이상 방해하면 깨물 거예요? 진짜 깨문다고 했어요. 이리 와요. 치사하게 도망가게요. 기다려요. bzw. 설교 감정 설교 cara 정fic 라